국내에서 치솟는 차량 가격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차량 대출금 또한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캘리블루북에 의하면 지난달 신차 평균 가격 보겠습니다. 37,285달러입니다. 동시에 자동차 대출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인들은 현재 자동차 대출로 1조 2천억 달러의 빚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익연구그룹에 따르면 대출금의 일부가 대출금을 상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진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융자를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도 현재 서프라임 자동차 대출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 연체 위험이 높은 대출자 집단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자들을 보면 신용점수가 620점 이하일 경우 서프라임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 대출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져 신용불량자들의 지불이 쉬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대부분 차량 대출금을 갚는 기간이 3, 4년 정도였다면 이제 서프라임 대출자들은 6년 또는 심지어 7년 동안 지불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 거래협회 PIRG는 캘리포니아 공익연구 그룹에 보고서를 두고 오류라고 지적하며 현재 자동차 대출금 시스템이 소비자들에게 유익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익연구 그룹은 예비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반드시 대출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하고 나섰습니다. 자동차 거래협회 PIRG 자동차 거래협회 PIRG 자동차 거래협회 PIRG